금방이구마 금방이구마 자! 가자! 물대포다! 북부에 슬라이딩을 보여주지 이것이 북부에 슬라이딩 빨리와 빨리와 넵 야 그쪽 위에 길 아닌거 같은데? 맞나? 여기 맞아요 이리로 가는건가? 어 맞네 앞으로 나아가자 이리로 떨어져야되는거 아니야? 얘가 도와준대 얼려라 아 카메라 각도가 너무좋아 아 카메라 각도가 너무좋아 바람 지켜요 바람 지켜 저 오른쪽에 상자 하나있어 봤어 봤어 애기 금 로사리오 가자 어? 여자만 보면 껄덕대는구나 진짜 기생오랍이네 이거 소환하고 아니 뭐야 이거 미라클 소드 초고속 매배기 우와 스킬 천타이버 가자 얼음나무 보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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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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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나무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전신 한번 해 아! 야야야 죽었어 빨리 힐 살려줘 살려줘 겁나 아프네 저거 한판 읽고있어 한판 읽고있어 한판 읽고있어 잡으면서 얼었다 야 가자 그냥 돌멩이였다는 뭐야 소환 다이아몬드 댄스 이 캐릭터가 너무 쎄 에르코 에르코 호우 Roombi 카드를 내놔라 이게 소환하는 애들이 엄청 filmmakers 나무 3개 다 모 앉아있네 여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나 벌써 24렙이야 뭐야 놀랍게도 보상도 없나봐 거의 먹튀수준이네 예티 3마리 아 아파 아파 아 세만리안 쓰니까 자꾸 얼어버려 아 이거 하나 먹어야되는데 아이씨 소환 또해 네명이나 소환했어 지금 풀소환 여기여기여기여기 네마리안 써나 지금 아 멘트 없다 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탠 지금 이거 쓰면 안되지 아직 보수전때 쓰는게 나을거같아 야 한마디하면 안돼 와 정신없어 도망가 도망가네 저거 아 한마디 남았구나 야 다고래 여기 장사없구만 누굴 버리지 네마디나 소환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라 이거 이제 사라질려나 애들 안사라졌어 아 텐션 좋습니다 뒷살 끝났나? 아 한마디 남았네 가자 듬직한 4명의 지원군이 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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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랍게도 아 아 아 아 아 아 쟤시키기 바라기가 되겠습니다 간질간질한 친구 이상 연인 미만 관계? 뭐야 그러면 우리는 변기를 찾으러 왔죠 위험한 물건 그럼 동료가 총 13명 됐네 이제 이제 뭐 후보진까지 생겨놨어요 동료가 엄청 많아 이 게임이 먹잇감을 놓치지 않는 쿨한 저격수 야 이 여자 채찍 쓰는 여자였어? 야 취향이 채찍이라니 세렙이나 또 있네 다음 배틀로 자 이번에도 선착순이야 비밀번호 똑같나요? 비밀번호 똑같이 4885를 하지 선착순 스타트 every 점염은 gemacht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? 내일 배틀로가루 그렇다 어? 네트워크 통신을 할 수 없습니다. 다시 다시 한번 만들었나? 어? 만들었어. 네 알겠습니다. PSN이 또 점검중일 수도 있으니까 선착순 3명. 다디 1등. 순위 2등. 저는 숙제하고 있어요. 넌 어차피 안 깼다며. 네 지금 그래서 깨고 있어요. 핫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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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블렌드야. 핫산 한번 써보자. 예. 80. 어저께 72렙이었는데 88렙 됐어. 얘 한번 써보자. 핫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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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핫산이네. 일하러 왔어 일하러 엄청나게 녹아다 했나봐 레벨로 패널로 봐 이 꼬마 애기가 이거 개코구나 이거 변기라서 냄새가 나는거야 넘나 큰 예티 저 혓바닥 보니까 생각나 옛날에 그 더맨더머에서 스키장 올라갈 때 혓바닥 붙어가지고 야 얘 딜 감방 잡네 야 이거 이거 엄청 약한 놈이네 아 저번에 아까 잡았던 놈 메롱맨 원래 이렇게 약했나? 와 순삭인데 이거? 이걸 다 썼니? 어 두 마리로 늘어났어 네 마리로 늘어났어 아 저거 분신툴 가짜에요 가짜 갑바닥 저거 어? 어 하나가 진짜란 얘기지 하나씩 맞으면 될 것 같아 하나씩 맞으면 될 것 같아 아 내가 진짜네 가짜였다 여기도 가짜에요 여기도 가짜에요 어 아니네 잡은거네 이게 원래 이렇게 빨리 안잡혀 후니야 니가 잡은거야? 네 그런거 같아요 대충 때렸는데 죽었어? 아니 가짜인줄 알고 푹 쳤는데 그냥 앞에서 피를 닦아놔서 그런거 저게 뭐 항아리가 있나봐 뭐야 그냥 끝났어 뭐했다고 기록 나 열한.. 열한 랩 올렸어 열한 랩 열한 랩 여기 어디지? 건물 안에 들어온거 같은데 뭐야 얘는 못생겼대 가고라 가고라 전설의 변기는 어디있나? 공짜로는 안알려준대요 음 어떤 물건을 가져와라 다행히 여기 옆에 포탈이 있어 다행히 여기 옆에 포탈이 있어 다행히 여기 옆에 포탈이 있어 어 얘 바로 옆에 포탈이 있네요 여행의 문을 쓰도록 해 여행의 문을 쓰도록 해 다음부터 룰라를 써서 편하게 와라 여기 이거 찍어놓고 스트로마님 생각해 감사합니다 찍어놓고 바로 제비원으로 가나? 바로 제비원으로 가나? 친절하게 알려주시는데 저 녀석이 정령이라고? 저 가고라 녀석이 주는 시련을 극복하면 최강의 검을 손에 넣게 될지도 모른다 이건가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네 여긴 또 싱글로 해야되나보네 그러면 루라로 일단 제비원으로 이동하도록 이거 지금 맵을 다 돌았어 거의 이제 거의 엔딩인 것 같은데 전설에 저거 모으면 깨는건가? 다음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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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